시정 4명 할 수 있어요 도하가님 암수 맞구나 아 죄송 이거 리퍼 5시 토프 7오클락 도하가 11시 소소 1시 그리고 본인꺼 짭이면 두개 있는데 도와주세요 If you are fake, you have to come double If you are fake 다시한번 리퍼 5시 호크 7시 도하가 11시 소소 1시 약딜하고 일단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할게요 약딜 저희 암수는 소소님 하나 남았고 이따 쓸게요 카운터 스킬하게 5시 두개 본인꺼 짭이면 5시 오세요 아 11시 두개 오케이 죄송 본인꺼 짭이면 11시 If you are fake 11 제가 갈게요 11시 둘다 짭 오케이 짭짭 아 나 성부 없잖아 1파티 잣됐다 별일 없겠지? 몇개 맞았죠? 죽으신 분 맞은거 브리핑 좀 해주세요 빗나간거 두개? 오케이 오케이 저는 좀 사릴게요 열한시 두개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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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개 두개? 확인 괜찮아요 하나 더 빗나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다 맞추죠 저희 딜이 좀 딸려서 지금 인원땜에 이거 카운터 치시고 3초 정도 있다가 쳐다보셔도 돼요 바로 안 쳐다보셔도 되고 레이저 늦게 나가니까 끝까지 피할거 피하고 정조둔 하세요 몇시 두개죠? 다섯시 더 없습니까? 다섯시 두개 두개 아 제가 이렇게 빡센데 카운터 하나 쳤고 하나 둘 셋 나이스 소서님 암수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패턴 좋다 딜 한번 하자 아 소서님 회수지 오케이 확인 예스 다섯시 두개였던거 같은데 다섯시 두개였던거 같은데 씨 다섯시 두개 If you are fake 5 다섯시 잡 다섯시 잡 하나 둘 셋 나이스 이거 아즈나 그냥 쓸게 안전하게 두개 시정 시정 몇시 두개죠? 나 못봤어 한시 두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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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제가 잡았어요 나이스 이거 메인 메인 호크 호크 you are main 리퍼 서브 소서님도 네다섯개 죽고 대바시 날려주세요 같이 쳐줘요 같이 쳐줘요 일단 딜 우리 암수 있는 사람 암수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밀려요 일단 시정 있어요 우리 호크 호크 스킬 소서님도 쳐주세요 이거 영주 아 이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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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 이거 돼? 하아 나 안될거 같은데 시정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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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이게 혼자 되긴 되는구나 긴장했어 제 스펙이 좀 안 좋아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야 재밌었다 너무 좋많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